안녕하세요. 준박입니다. 이번 달부터 매월 1일 4시에 시작되어서 4일 4시까지 진행되는 초이스데이 이벤트가 진행됩니다. 이번 행사부터 시작되는 초이스 채널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직접 엄선한 제품들로 가성비 좋고 5일 내 무료배송이 가능한 제품들입니다. 각 제품별로 구매 페이지에서 초이스라는 문구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. 이번 행사에서 초이스 제품들은 일정 금액이 넘으면 자동 할인이 적용됩니다. 중복으로 할인 적용이 가능한 프로모션 코드는 초이스데이와 꽁돈대첩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코드가 발급되어 있습니다. 이미 이벤트가 시작되었으며 지금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원하시는 제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휴대용 보냉백 외부는 내구성이 좋은 1680D 옥스포드 패블릭으로 제작되어 방수가 가능하고 내부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내부는 알루미늄 호일과 내열성이 뛰어난 8mm EPE 폼으로 다양한 식재료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보온과 냉온 두 가지 용도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캠핑이나 음식을 운반을 할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미사용 시에는 깔끔하게 접어둘 수 있으며 전면과 측면에는 간편한 포켓이 장착되어 있습니다. 최대 31L의 용량을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제품을 이동 및 보관할 수 있습니다. 디스플레이 미니 마사지 건 크기가 작은 미니 마사지 건으로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으며 휴대할 수 있습니다. 측면에 간편하게 배터리 잔량, 설정 파워, 사용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. 파워는 9단계까지 설정이 가능해 사용자에 따라 힘을 조절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9단기어의 파워는 6mm의 깊이까지 마사지가 가능해 근육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4가지 헤드가 제공되어 사용하는 근육에 따라 교체해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. 1500mAh 배터리로 양 4시간에서 5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충전식 마그네틱 램프 탈부착이 가능한 충전식 테이블 램프입니다. 10단계 레벨의 밝기 조절과 3가지 색온도를 변경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마그네틱 거치대로 사용자가 원하는 곳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. 클리커 현상이 없어 눈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컨이 제공되며 눈부심 방지를 위해 45도의 테두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. 알루미늄 접이식 테이블 간단한 조립 방법으로 빠르게 설치 및 분해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.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가볍지만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간편한 이동과 보관을 위해 상판 다리를 모두 분리할 수 있습니다. 상판 아래의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메시 파우치가 제공되며 테이블은 최대 90kg의 하중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. 편안한 보관이나 이동을 위해 별도의 파우치가 제공됩니다. 차량용 RGB 마그네틱 충전기 마그네틱이 장착된 무선 충전기 거치대로 최대 15W 속도를 지원합니다. 무선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열을 줄여줄 수 있는 내부의 팬이 장착되어 있습니다. 송풍 구역는 각도 조절과 안전하게 거치를 돕는 홀더가 하단에 장착되어 있습니다. 고리 모양으로 제작된 거치대는 빠지지 않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. 맥세이프 기능이 없는 휴대폰 모델에 사용할 수 있는 메탈링도 제공됩니다. 전면에 LED 램프로 차량을 꾸미는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강력한 자력으로 방지턱을 밟아도 흔들리지 않고 고정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LED 삼각대 선풍기 선풍기의 크기는 약 18cm로 깔끔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후면 고리를 통해 천장 등에 매달아 사용할 수 있으며 LED 램프가 부착되어 있습니다. 탈착식 삼각대는 쉽게 부착할 수 있으며 USB 단자를 통해 휴대폰 등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. 테이블에 세워놓을 수 있는 삼각대와 텐트 천장에 거치할 수 있도록 고리가 함께 제공됩니다. 3단계의 풍량을 사용할 수 있으며 10,000mAh 배터리로 8시간에서 25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타이머 기능은 1시간, 3시간, 5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접이식 트렁크 정리함 어지럽게 정리되지 않은 트렁크의 짐들을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벨크로 타입으로 제작되어 사용하지 않을 때는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상단 뚜껑은 벨크로를 사용해 고정할 수 있으며 상단에는 손잡이도 장착되어 있습니다. 5가지 색상과 2가지 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키우가죽으로 제작되어 이물질이 묻었을 때 쉽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. 접이식 미니 스탠드 납작하게 접을 수 있는 크기가 작은 미니 스탠드입니다. 바닥면과 휴대폰이나 태블릿이 닿는 곳은 스크래치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리콘 패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. 사용하는 곳이나 거치하는 제품에 따라 8단으로 각도를 조절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작고 가볍지만 삼각 디자인으로 흔들림 없이 고정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. 약 50g밖에 되지 않아 가볍게 소지할 수 있습니다. 베이스 어스 유선 공기 펌프 차량의 식어젝 단자에 연결해 사용하는 유선 모델입니다. 차량이나 오토바이 바퀴, 공, 튜브 등의 공기를 빠르고 간편하게 넣을 수 있는 에어 펌프입니다. 디스플레이가 장착되어 있어 사용자가 설정한 공기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케이블의 길이는 3m로 차량의 뒷바퀴까지 문제없이 연장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무선 제품에 비해 공기주입이 빠르며 배터리 손상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. 멀티 드라이버 세트 비트부터 드라이버까지 총 115가지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세트입니다. 연장 드라이버나 각도를 변경할 수 있는 어댑터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보관 케이스도 구성품에 따라 분리가 되어 있어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. 일반 드라이버 비트뿐만 아니라 별모양부터 육각볼트까지 다양한 비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